2부입니다. 후기글 찾아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이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옛날에 지워진 글들을 되게 잘 찾아요. 하루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온갖 키워드를 생각해가며 찾아 냅니다. 있는 거라면 대부분 찾아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아까 했던 그것만 나오고 뒷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낚인 건가 아니면 진짜 바로 다 지워져서 없는 건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스프링그다. 후기 이렇게 구글링 하니까 제일 위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스프링그다. 후기 해가지고 딱 떠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찾았습니다. 일단 봅시다. 일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 놓을게요. 원지 유부남 봄이다. 이 글에 대한 피드백합니다. 이거 여기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만약 여기 말고 자유게시판에 올려야 되는 거면 알려주세요. 봄이다. 제가 했단 말인데 봄이 아니게 유행어가 되어버렸네요. 참고로 지금 이 말투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이 쓴이가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시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지난글 내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남자는 그래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맞습니다. 이 분륜을 누가 먼저 했든, 그 남자가 먼저 했든, 내가 먼저 했든, 또 사랑이니 뭐니 일단 개소리 안 할게요. 또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한 정당화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아이가 있는 거 역시 맞아요. 부인과 아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또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했다는 거, 옹호받을 생각 아예 없었다는 거 등등등 많은 여시들의 추측대로 아이고 저 미친냐니 애초에 상대방 가정 있는 유부남인 거 알고 시작한 거잖아! 이러셨는데 맞아요. 근데요, 제가 그 글을 올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너무 거지같은 제 처지가 스스로 한심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신세 한탄 그런 거였어요. 옹호받을 생각 없다는 말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달리는 거 전혀 기대 안 했고 아니 저는 이 글이 묻혀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임금님기는 당락이기 그런 심정으로 어디라도 좋으니까 제 속을 털어놓고 싶었다는 거 딱 이런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륜을 친구한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 같아요. 저로 인해 마음 상하셨을 여시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했던 한탄이 여러분들한테는 폭력이 된 거 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였을까요? 아니 다른 입장에서 저는 그저 가해자일 뿐이겠죠. 지난 글에서 그 남자의 부인이 제일 불쌍하다라는 글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 남자 부인은 이미 외국 거기서 다른 남자 만나 행복하게 연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핑계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똑같은 년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젠 부인을 넘어 아이도 불쌍하다 하시겠죠? 제가 아이가 있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사람 아이는 저라는 여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텐데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죠. 정말 미안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 아이는 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 대해서도 역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이 있겠나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속사정들은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무슨 결핍이 있어가지고 유부남을 만나는 거라 하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남긴 글에 수많은 여시들이 댓글을 달았고 자고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 개념갑, 갈련, 기타 등등 조롱을 하면서 재밌어하는 댓글들이 수두룩하다군요. 개념갑 이거는 반어법인 것 같고 갈련,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갈아버릴련 그런 건가 그렇게 잠깐 쭉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일단 글부터 지웠어요. 물론 그때 이미 3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저를 욕했던 많은 여시들의 생각을 읽었고 또 제 잘못도 많이 통감했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또 제가 했던 봄이다, 유부남, 흑르 또 더러운 자작이다 등등 아 아닙니다. 다시 또 봄이다, 유부남, 흑르 더러운 자작이다 등등 유부남을 만난 게 잘못이다라는 명제도 쓰곤 합니다. 옛날에 폐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100% 간통죄가 맞고 또 사회 일반적인 윤리에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 맞아요. 어떤 댓글에 이건 그냥 사람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다. 살인과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넌 반드시 벼랑마저 뒤질 거다. 이런 걸 봤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찬벌받을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더 숨었던 거고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아니, 죄는 나랑 같이 지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뭐랄까 제 나름 억울한 마음에 신세 한탄 겸 여기 에마방에 터뜨린 건데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저 감정적으로 멍청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요. 이거 올리면 불편해할 여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전혀 생각 못했고 또 제 글로 인해 화가 날 독자 여시들의 입장 역시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시들의 가치판단 기준과 그에 대한 근거, 서술을 참고해서 잘못된 업로드라는 거 뼈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음 상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인터넷상에서 죄인 만드는 게 순식간인 것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다는 것도 아니 저도 그렇게 될 거란 건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인신공격을 받는 거 저라고 원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 뭐 공감이나 동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죽겠는데 햇살이 너무 좋길래 봄이다. 이렇게 올렸던 건데 이게 엄청난 유행어가 돼서 세상 온 천지에 난무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여시들을 조롱할 생각이 다분했다고 판단 중이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저 이런 제 상황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이 화창한 날씨가 좀 밉고 원망스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써본 거였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상황이 발생했던가니 단순하게 놓고 보면 저는 그저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일 뿐이라는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여기 여시들 마음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한 거 등등등 그냥 제가 했던 하나부터 백 가지 전부 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진짜 죽을 죄를 졌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비난받을게요. 그리고 이런 질타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피드백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바로 글 지우고 도망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비싹했다. 이러더라고요. 아래는 다른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남자고 여자고 불륜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들 촌스럽고 자의식 과잉이 심한 걸까? 아니 다들 어디서 배운 거야? 짠 거야 뭐야? 지난 본문도 그랬는데 후기에서도 그지 같은 미 철철 흘러 넘친다 넘쳐. 댓글 이거 진짜죠. 이래서 불륜도 하는 거구나 싶다니까. 능지가 처참해요. 2번 와 나 저 때 이거 실시간으로 본문글 봤던 사람인데 진짜 순식간에 댓글이 막 천개 이천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도 몰랐던 후기가 있었네. 나 이거 처음 봤다. 끌 끌 끌 끌 끌 3번 이게 진짜 지 스스로 뭐라도 되는 건 줄 아는 거야. 후기를 피드백에 연병을 떠냈더라. 너의 그 촌스러운 감성과 생각 따위 전혀 안물 안궁이야. 조용히 다물고 살아라. 4번 지팔 지권해가지고 성병까지 걸려놓고 먼 신세 한탄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정신 차리고 글쌍하고 헤어지면 되는 건데 아닌 척하면서 이젠 그 남자 부인 머리채까지 자꾸 흔들고 있네. 진짜 불륜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끌 끌 끌 끌 끌 5번 후기까지 보니까 이 여자는 뭐랄까요. 그냥 무관심으로 욕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아예 안 들어주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관심종자야. 6번 앗 나 스프린 거다. 이거 어디서 온 건지 되게 궁금했거든. 이 여자가 원본이었구나. 아우 근데 더러운 거였네. 7번 근데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난다는 이야기 이거 결국 뭐야. 그 유부남 입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이겠냐고. 외국에 있긴 개뽀. 아니 설사 그게 다 맞다 해도 그래. 그건 그냥 별개의 일 뿐이야. 여튼 진짜 불륜하는 애들은 다 대가리가 깨졌나봐. 은근히 물귀신 작전 쓰는 거 봐라. 내 말이요. 아내랑 사이가 안 좋다. 지금 별거 중이다. 각방을 쓴다. 아내도 다른 애인이 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하고 있다. 우린 남보다 이미 못한 사이다. 등등등. 이거 전부다. 유부남 불륜충들이 쓰는 그런 기본 레파토리 아니야. 저걸 믿어? 2번. 2번. 그런 것도 있지만 불륜하는 여자들 보면 거의 99%가 지 스스로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착각들을 하죠. 근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절대 안 해. 그냥 성욕해소용 고기 덩어리일 뿐이야. 얼씨구 옌병 그냥 맛바람 피운 거라고 정당화하겠다 이거네. 사실이면 깨끗하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지. 굳이 이렇게 혼인생활 유지하면서 간통의 길을 가겠냐고.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어우 그지같네. 구반 일부러 가치판단 명제 이런 고급 단어를 쓴 것 같은 느낌? 나는 단순히 유부남을 골라서 만나는 머리 빈년이 아니라고. 이딴 걸 어필하겠다 이건가? 아니 그리고 부인이 해외 가서 딴 남자 만난다는 거 이걸 지가 어떻게 알아?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고. 그 유부남이 말한 거 들은 것밖에 없잖아. 그게 사실이겠냐? 그렇죠. 뭐 그 그 부인하고 지가 뭐 통화를 했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외국에 있다는 것도 별거 중이라는 것도 구라일 확률이 높죠. 물론 이 쓴이가 그 남자 집에 자주 가서 잤다는 걸 보면 같이 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싸워가지고 별거를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의 체온은 불보다 뻔하죠. 시공창 나락 가는 거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찾아온 거거든요.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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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